아 음악 뭐야 ㅅㅂ 정말 시끄럽네 음악 왜이렇게 시끄럽냐 음악 안보이네 이거 이거 햄버거? 팝칠리 팝칠리 뭐야 이게 감자가 또 맛있겠는데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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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산 손금 하얀 수산 손금 하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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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얀 아멘 여기에서 8차로 올라오는거? 이렇게 가요 고춧가루 아 음악 졸라 시끄럽네 아 저 음악들 진짜 싫다 저거 나 군산시 군산이야? 전라북도 군산? 여기 담배 피우는 거구만 어허흐 들다 어휴 살려 죽겠다 뭐 샀어? 나는 뭐 핫도그 뭐야 나도 하나 저거 감자 핫도그 감자 핫도그 너 이거 먹어 아니 감자 핫도그 뭐라고? 감자 핫도그 감자 핫도그 감자 핫도그 고마워 이거 맛없어? 응 응 뭐야 뭐야 안 찍어? 안 찍어? 니가 핫도그 뭐 달라고 그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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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라줘 이거? 케첩이야? 케첩받이? 많이 발라줘 오케이 다가가 그래 고맙다 뭐 다가가 millet 거짓 풍놈 스팸 맛있다 아, 보은이, 안녕하십니까. 광주 여행, 벌초, 벌초학습 휴게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전라도로 갑니다. 감자 핫도그. 맛있다. 이게, 잘 지내셨어요? 감자 핫도그 맛있다, 이거. 아, 저음악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? 유난히 시끄럽네요, 여기. 저음악 때문에 휴게소 망했어요. 저음악 없으면 참 좋을텐데. 제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. 사요? 사, 렌트카. 이제 들어가겠습니다. 감자 핫도그. 맛있다. 감자 핫도그 왜 이렇게 맛있어, 근데? 원래 맛있어? 네. 맛있게? 감자 핫도그 맛있다. 맛있지? 야, 진짜 맛있네. 여기가 바로 휴게소입니다. 아, 저음악 제일 싫어. 등산할 때도 저음악 나올 때 제일 짜증나요. 저음악도 설마 저작권이 있을까? 정말 맛있네요. 감자 핫도그 먹어봤습니까? 정말 맛있다. 아, 정말 맛있다. 냄새를 못 맡는데도 이렇게 맛있어. 아, 맛있다. 맛있다. 여기다가 또 점심 먹을 때 한번 튀고 뭐, 전라도 도착할 때, 또 한번 뜯고, 조금씩 틀건데, 찔끔찔끔 틀면은 즐길찾기가 줄어들어요. 어, 즐길찾기가 삭제돼. 방송 안 하는 게 더 좋은데, 네. 그래서 그냥 털리겠습니다. 나오고.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